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아. 이게 뭐라고? 아, 꺄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전자회로 전체의 범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말미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용어위정입니다. 용어위정. 두 번째는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 다음에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그게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옛날 제가 이제 한참 기사 공부했을 때 썼던 책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것. 이게 물성전자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앞선 시간에 제가 R이다, L이다, C이다 설명할 때는 사실 이런 근거들을 다 이해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타나 다이오드, 트랜스타나 다이오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트랜스타나에 대한 특성을 제가 공부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체를 공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사실 우리가 단답형에 매몰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물론 정보통기 기사 취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중에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전장화학을 공부했던 그 책이 이겁니다. 이게 한 40페이지 되는데 A3로 40페이지입니다. 얼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첫 장에가 요호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요호정에는 제가 그냥 사전을 다 찾은 겁니다. 우리가 통신공학이나 전장화학에는 용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의 용어를 다 찾은 거거든요. 이렇게 용어정의를 다 한 다음에 각 장부를 다 요약정에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1편 물성전자 편인데 물성전자 편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기사도 합격하지만 나중에 기술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공부해서 20년 만에 기사 물론 대학 졸업할 때 기사 자격증을 3개 다 땄습니다. 그 당시에 78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사 자격증을 3개 다 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왜 했느냐. 아주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부터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기능사를 다 취득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기능사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취득하고 또 기사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전보통기 기술사 합격한다.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제가 1970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게 고1입니다. 고1. 고1이면 우리가 기능사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사 공부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계속 기능사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975년에 제가 이제 2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요즘 말하면 산업기사 다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때가 1970, 정확하게 말하면 79년입니다. 6월 달에 이때 제가 또 대학 2년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때 기사를 다 땄어요. 그리고 나서 1990년에 제가 정보통신기술사를 취득한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제가 33회예요. 33회면 지금 현재 산업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고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떤 한 사람이 기능사를 가지고서 목표를 정하고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취득하고 산업기사 취득하고 기사 취득하고 기술사를 취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엄청 걸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용어정이 잘 알아야죠. 용어정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용어정이에요. 이 용어정이 얼마 잘 돼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전자학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전자학 전체를. 그러니까 전자학 전체를 요약하고 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해서 결국 뭐냐. 전체 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과목들을 잘 정리해놨을 때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사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래요. 그런데 기술사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냐. 그 기본 안에 배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수동소자, 능동소자를 쓴다고 그랬죠. 수동소자는 R, L, C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이오드 또는 트랜시터 또는 I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회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기통론이죠. 옛날에 보면 전기통론에서 수동소자, 능동소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면 회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 아까 보셨지만 결국 우리가 전자회로에는 몇 개 있었죠. 우선 전원회로가 있었잖아요. 전원회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증폭회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진회로 그다음에 변복수회로 이걸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 회로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송신장치를 만드 봅시다. 송신장치는요. 첫 번째 뭐냐. 전원회로 들어가죠. 증폭회로 들어갑니다. 발진회로 들어갑니다. 변복수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송신은 사실은 여기서 복조만 들어가는 게 변조만 들어가고 복조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송신은 번호를 매겨있습니다.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면 이 4번 중에서 변조 그러니까 송신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 4번은 변조만 들어가요. 변조만. 그다음에 수신장치입니다. 수신장치. 수신장치는 뭐죠? 1번, 2번, 3번, 4번 복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기서 수동수자 능동수자 원리를 모르면 회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회로 네 가지를 모르면 송신장치는 모르잖아요. 수신장치 모르고 그러면 송신장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테이션이 되잖아요. 스테이션이 되니까 예를 들면 기지국이 될 수 있고 이동통신은요. 이동국이 될 수도 있고 이동국과 기지국은 이거 우리가 시스템을 볼 수 있죠. 시스템. 그런데 이걸 다시 하게 되면 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 망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정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정보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이 장치, 이거 장치를 합쳐 떠나면 설비라고 하거든요. 송신이 설비라고 할 수도 있죠. 회로, 수호자. 그러니까 수호자도 알고 회로도 알고 설비도 알고 시스템도 알아야 우리가 망 설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로를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정보 디스템도 공부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디틀 전자 회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과목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수사, 수송동수사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통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사 쪽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면 R이 뭐고 L이 뭐고 C가 뭐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해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L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저항성분이지만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했잖아요. C도 저항성분이지만 L을 축적하는 거죠. 물론 C정수는 틀리지만 다이오드, 방향이 한쪽으로 간다. 트린스타, 에미터, 캐스드, 팔로다. 그 다음에 IC,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회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 정리하시고 전체를 보고 북을 본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전자로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과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펄새로죠. 펄새로. 펄새로. 펄새로란 말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의 동작을 기준을 잡아주는 클락을 만드는 클락을 만드는 쪽에 사용되는 회로입니다. 클락을 만드는 클락 클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기준 시각입니다. 시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각을 정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침 9시에 수업 시작합니다. 12시에 정입 시간입니다. 그게 뭐죠? 기준 시각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할 때도 기준 시각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시스템도 기준 시각에서 동작한다는 거죠. 기준 시각에 대해서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플립플랩 회로를 그려가지고 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기준 시각이라는 게 중요하다. 기준 시각.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요. 기준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를 말할 때는요. 반도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디지털이 만들어졌고 디지털은 가장 중요하게 뭐냐. 기준 시각이 중요하다. 기준 시각에서 반도체는 뭐냐면 조건이 맞으면 전류가 흐르고 조건이 안 맞으면 전류가 안 흐르는 회로거든요. 조건이 맞아서 전류가 흐르면 1이고 조건이 안 맞아서 전류가 안 흐르면 0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디지털이죠. 1과 0이니까. 그런데 그 1과 0을 구분한 것은 클락이다. 클락. 클락을 만든 회로가 바로 여기서 펄스 회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출제기준은 좀 광범위하게 펄스 회로를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펄스 발생을 해서 멀티브레이터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씩 설명 드리면 펄스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펄스 신호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 통신공부가 다면 3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펄스 간격입니다. 간격 두 번째는 펄스 폭이에요. 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펄스의 진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펄스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런 펄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간격이죠. 이게 바로 1번이잖아요. 간격 그 다음에 펄스 폭은 이거죠. 이거 2번 펄스 폭은 2번 그 다음에 펄스 진폭은 이거 3번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PPM, PCM이 나오는데 그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펄스를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펄스라는 것은 펄스의 간격, 폭, 진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런 펄스를 만들어낼 때는 펄스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는 멀티바이브레이터가 필요하다. 멀티바이브레이터 멀티바이브레이터 멀티바이브레이터는 멀티라는 말은 두 개잖아요.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은 두 개죠. 이거는 뭐냐면 쌍안정이다. 쌍안정 쌍안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1과 0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해준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클락 발생 회로를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뭐냐면 슈미트 트리거예요. 슈미트 트리거 슈미트 트리거 트리거란 말은요. 권총의 방아쇠 이런 건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첨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첨예하게 이걸 슈미트 트리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중에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탈 발진기에서 크리스탈 발진기 크리스탈 발진기에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건 우리 책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단 멀티바이브레이터 슈미트 트리거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올리고 어찌 됐든 펄스 회로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시스템에서 기준 시각을 만들어주는 회로를 펄스 회로라고 하고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멀티바이브레이터와 슈미트 트리거다. 특히 슈미트 트리거가 많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형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교재에 사실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상당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 제한 회로가 있어요. 제한 회로. 펄스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클리퍼라는 걸 쓰는데 클리퍼 클리퍼 우리가 클립 클립이란 말이에요. 클리핑 클리핑 회로가 있거든요. 클리핑 회로 클리핑 회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형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파형의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클리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 에너지온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클리퍼 여기서 색깔 표시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없어져 보는 거예요. 클리퍼죠. 클리퍼 두 번째 회로는 뭐가 있냐면 슬라이서란 게 있어요. 슬라이서 비슷한 말이죠. 슬라이서 슬라이서 회로 슬라이서 슬라이서 슬라이서란 말은 뭐냐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일 때 잘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있는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카트하고 요렇게 카트해버리는 거죠. 슬라이서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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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테로란 말은 사실은 요 리미테로하고 클리퍼하고 슬리퍼하고 같은 이야기에요. 어떤 걸 제한한다 제한 리미테란 말은 제한하는 거지 파형이 일부를 잘라버리거나 서로 반대 방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특색을 가지고 우리가 리미테로다 파형이 지금 제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클램퍼입니다. 클램퍼 클램핑 클램핑 클램핑이란 말은 기준전의를 이동하는 거예요 기준전의를 기준전의를 이동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신호파가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기준전의를 영전의를 놓고 여기다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전의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전의를 이동하는 거 기준전의 영전의란 말은 뭐냐면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5볼트다 그러면 5볼트라고 하면 5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은 뭐냐면 0볼트가 있고 5볼트가 있어서 요 차이가 5볼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0볼트를 기준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5볼트를 기준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쳐보세요 자, 만약에 0볼트를 기준 잡아서 요렇게 전의 차를 정하면 요 값은 플러스 5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플러스 5볼트를 기준 잡아서 요렇게 내리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5볼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5볼트란 말은 똑같은 전의 차예요 5볼트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 전의가 낮은 걸 잡았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된 거고요 기준 전의가 높은 걸 잡았을 때는 이거는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의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전의를 위아래로 이동해야 돼요 기준 전의 기준 전의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클래핑이다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의 회로드를 만들 때 이게 전압이 12볼트짜리다 5볼트짜리 할 때 과연 그러면 5볼트 12볼트 할 때 기준 전의가 플러스 5볼트냐 마이너스 5볼트냐 그걸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클램핑 해로 클램핑 해로 그래서 클램핑 해로란 말은 기준 전의를 0레벨 위치를 바꿔준다 굉장히 중요한 해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전의 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의 차가 전의 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흘러야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의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틀 전자류의 첫 번째 감옥은 우리가 펄새로 했다 펄새로 파이팅 There is a